디플레이션 위기의 유가 하락까지 겹치면서 담배값 인상 요인을 제외할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.8%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. 삼성증권은 오늘 유가 하락 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0.8%는 지난 1999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그러나 담배값 인상 요인이 있어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.4%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. 기획재정부는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.3%, 한국은행은 2.4%로 예측하는 등 정부 전망치는 아직 2%대에 머물러 있으나 민간기관들은 지난달부터 일제히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1%대로 낮추고 있습니다. 또 삼성증권은 지난달 내년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3%대 후반으로 올라가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번엔 한국은행이 내년 상반기 중 많으면 두 차례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. 허진욱 연구원은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유로전과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마저도 적정한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를 재팽창시키는 리플레이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한국은행 금리 인하 정방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.